양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이구요. 양아차 만드는 방법 박차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4월에 아직 피지 않은 부드러운 양아에 꿀을 넣고 오미자 물과 섞어 잣을 띄워 마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양아에 꿀을 넣고 오미자 물과 섞는다 2. 잣을 띄워 마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오미자 물을 넣는 것은 거의 화채와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양아화채, 양아차 이렇게 일맥상통할 수가 있겠습니다. 2. 잣을 띄워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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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잣을